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초반에 근데 여긴 망했어. 여기는 못달렸어요. 여긴 조금 망했어. 여기도 좀 늦었고 30초가 어디서 빠지는거지? 이해를 못하겠다. 실력으로는 더이상 안줄어들어. 세팅 문제인가? 세팅을 한 번 가려고 중심해볼까? 운이 이번에 좋은게 좀 많았어요. 아니 진짜 쫄보로 탄게 있긴 한데 난 더이상 못한척 할거같아. 단죽 못할거같아. 단죽 해봐야 한 2-3초정도? 차이점은 있어요. 약점이 뭔지 한 10초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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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일 수 있는 곳이 있어. 뭔지 아는데 내가 그게 안돼. 헤어핀. 헤어핀에 더 많이 차이 날거에요. 헤어핀 공략 차이 때문에 그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거같아. 헤어핀 공략 공략 헤어핀 너무 어렵다. 후반에 헤어핀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마 닫혀지는거같아. 헤어핀 센스. 헤어핀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요. 아직 적응이 안돼. 근데 못 누르겠어 이거. 버튼을. 사이드를. 롱 누르겠어. 이번에 사이드 한번도 안좋아야죠. 그냥 세브로 하는거에요. 다 그냥. 악대로 그냥. 다. 헤어핀에서 계속 차야돼. 이거 갱신한거 올려야지. 아마 더 갱신 안될거같아요. 그리고 중단중간에. 멈칫멈칫한게 많아요. 커스가 기억이 안나서. 직선주로 그냥 뚝 깨면 되는데. 중간에 멈칫멈칫했어요. 빨리. 내가 무서워서. 멈칫멈칫 많이 했어요. 그래봐야. 진짜 많이 잡아봐야 10초거든요. 이런거. 아 이건 잘못갔네. 여기가 이제 이 다음번밖에 못 흔들어진다. 이 정도 채 10초인데. 더. 더 안준던데. 어떻게 더 주지?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에서 물려. 여기 턴 이런거. 이 다음베어핀 부터는 망했거든요. 솔직히 여기는 도박이야. 여기 운이였어. 이거 운이였어. 여기 운이였어. 여기서부터 흔들렸어. 솔직히 여기서부터 흔들렸다. 여기서부터 솔직히 많이 흔들렸다. 멜리는 영국은 무서워. 멜리는 이미. 어.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났어요. 여기서부터. 왜냐면 여기 넘어가는게 워낙 많아서. 여기서부터 사라야겠다. 여기서부터 쫄보는게 워낙 많아. 너무 무더워. 너무 무더워. 여기서부터 탈아야겠다. 어. 여기에서부터 팟아야겠다. 문이 너무 좋았어. 저기 팔렌대. 여기 턴이.. 하.. 이게 턴하고 바로 탁 턴이 되어야 하는데. 아 안돼 여기 코스 너무 어려워 안돼 여기 헤어핀인데 전부 다 못들었어요 그쪽 빠졌잖아 이거 다 조합하면 10초까지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 헤어핀을 좀 살리면 그래도 하 그리고 그 초보수들을 잡게 이쪽에 여기 여기 앞쪽에도 손공 Productions 너무 천천히 통ella 일부러 한번 앞에서 잡았다가 처트로 근데 뭐야 처 giraffe 처트로 접어야 돼 magnet 여기도 갈뻔했어. 여기 갈뻔했어. 여기. 여기 되게 미워가있어요. 여기 못 봐가지고. 여기서 눌렀으면 끝날뻔했어요. 후방 길이 헷갈렸어요. 후반에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여기 되게 안전하게. 질금 질금 질금. 그냥 이런데서 넣을 수 너무 커. 여기도 브레이킹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마지막 잘 달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6분 31초. 7.6초 단축. 6분 31초. 단축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